안녕하세요. 주요 무기체계와 방위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전하는 말하는 방위사업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상상해오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각종 업무를 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기술 중 하나이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무인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방 분야와 무인기술이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스마트 국방의 필수 요소, 무인 국방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하는 방위사업청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무인 장비를 활용하여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소 병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강점으로 미래 군사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 국방기술. 무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무인 국방기술은 의외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9세기에 태어난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무인 체계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니콜라 테슬라는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성공시킨 라이트 형제와 비슷한 시기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기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시기가 무려 1900년대 초반이라니 믿어지시나요? 아쉽게도 실제 개발로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1910년대의 미국은 이 이론을 기반으로 날개를 분리하여 폭탄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최초의 군사용 무인 비행체 캐터링 버그를 개발했습니다. 시대를 앞서나간 이론과 무인 비행체의 개발을 시작으로 1939년 독일은 원격 조종으로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최초의 소형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무선 통신 장치로 조종해서 지뢰밭을 향해 굴러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1953년에는 프랑스 출신의 드미트리 레비코프가 귀여운 이름을 가진 최초의 원격 무인 잠수정, 푸드를 제작하는 등 무인 국방 기술은 계속해서 역사에 등장했죠. 이처럼 오래전부터 직접적인 사람의 조종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국방 기술 개발이 시도되었는데 왜 무인무기 체계는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는 과거의 주요 군사 전략인 인해전술의 특성 그리고 당시의 기술로 만들어진 무인 장비들의 안정성과 성공률이 너무 낮아 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전투원의 안전과 전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임무 수행 개념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이 만나면서 현재 무인 국방 기술은 진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무인 국방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무인 국방 기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의 무인 국방 기술과 미래의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